선을 돌리지 마 내 눈을 보고 말해줘 지금부터 매직진의 프로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지금 이렇게 제가 보는 별자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. 진짜로. 네, 진짜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처음 알았잖아요. 되게 또 신기해서 이런 게 있어? 이래서 딱 다운을 받고 그때 또 밤이었어요. 그래서 집에 나가서 한 시간 동안 진짜로요. 진짜로. 오버하지 마세요. 진짜로. 진짜 한 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. 네, 너무 신기해요. 그게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대로 진짜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 진짜 다 알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수련회 이런 데 갈 때 공기가 좋고 이래서 별이 또 잘 보이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일과 끝나고 또 핸드폰 켜서 어플리케이션 다시 켠 다음에 또 하루 종일? 또 하루 종일. 와, 너무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다.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. 해보고 싶네요. 근데 진짜, 진짜로 신기해요. 금성, 수성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달 있는 위치까지 나오고 안드로메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하도 나와요. 그래서... 그러면은 안드로메다를 그냥 다 가버리시는 게 아... 정상이 아닌 거... 사실 오늘 의상도 좀 많이 우주복처럼 블링블링한 약간 그런 거거든요. 정말 우주로 가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의상이긴 한데 진짜 갈까요? 안녕히 계세요. 멤버들이 잡지 않네요. 특별인가요? 보내드릴게요.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제 개인기 소개인데요. 제가 사실 개인기가 많이 없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. 많이 없다고요? 참고지 않아요? 거의 개인기 참고예요. 유리 닦는 소리입니다. 보여주세요. 아, 카메라 렌즈를 네, 카메라 렌즈를 한번 닦아보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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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어. 아, 아, 아... 아, 이렇게... 이렇게 가로 세로로. 모서리는 안 했는데. 모서리요. 모서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가 조금 달라요. 이렇게 해서 점점 모서리로 이렇게 가나요? 아 좋다 좋다. 하고도 안 해봤는데. 디테일을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조금 더 개인기를 발전시켜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요즘에 또 대세죠. 수란 선배님 선배모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약간 준비가 필요해요.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아 이깃진 못하고 아주 달콤히 맴돌아 네 감사합니다. 네 또 제가 팀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노래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면은 노래를 들어봐야죠. 어 네 한번 노래 해보도록 할까요? 네 짧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. 투. 원. 투. 쓰리. 크게 올라올 sex 바 kein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매딕진의 프르페서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 серии 앞으로 더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팬씨 데뷔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원샷 원킬 걸커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